아 으 으 어 이대로 가자 이대로 오 어 어림도 없어 어차피 섞이니까 아 검은 공양인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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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얼굴봐 내 얼굴 배로스 게이밍이야 고 고 고 아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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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내 역을 베너스인데? 나 견인차인가? 플랫배드? 아 맞구나 아 덥스터네 내꺼 어 뭐야 아 이거 6x6구나 6x6? 나 뽀바이뽀 말하는줄 알아 그걸 누가 몰라 저거 뒤 주이소 박아봐요 재밌을 것 같다 나 박아볼까? 어떻게 낸지 코일 브룰러? 오 뭐야 차 왜이렇게 빨라 이거 빠르다니까? 다 빨라 이거 이건 안 밀어졌대요 이거 타이어 뽑아가지고 그냥 집어던지면 안되나? 야 진짜 도매같아 개빠르니 아 이거 수리차량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대충 라이브 화면으로 보긴 아 밀지마 아저씨 나 밀면 어떻게 해요 나이스 아니 나 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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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밀었어 개꿀 아니 도는데 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 미끄러지지 아니 나 그냥 직진할 줄 알지 아니 직진하는거 아니었어 야 아멜 트롤 오지고 님보다 트롤 안했어 아무리 아멜이 형이 트롤을 한다 해도 님보다는 적 아니 난 솔직히 거기서 좌회전 누가 알았겠어 아니 내 밀키션대로 좌회전화뿐인데 나는 오오오 다 뒤졌다 예? 어 미안해 아멜이 형 잘못했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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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저거 진짜 어 진짜 내가 봐 Doc 옆에 어깝사 막아 그냥 아니 궁금해서 아 다행히 리스폰 되네 아 까지 lista라는 키가 뭔지 모르겠어 F키 꾹 누르면 돼요 오 땡큐 야! 어 먹었지 아니 둘이 나이스 뒤에서 사고 났네 저거 차 보험 들었어 아 게임 끝났네 어 그 차 보험 안된거 같은데 보니까 어 보험이 뭐죠? 먹는거에요? 아뇨 님 인생줄이요 와 차 보험 안들고 운전하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그럼 차 버리고 가야지 당신 당신 대포차라고 들어봤어요? 대포포는 들어봤어 나이스 어어 땡큐 나이스 어 땡큐 어 이거 뒤에서 밀어주네 아이고 친절해라 나이스 됐다 됐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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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더블 클러치가 안되나보다 오오오오오오 이니셜 D 이니셜 D 이거랑 무산관이야 내가 목적지가 어리더라 내가 오랜만에가지고 기관나네 과세놀이 부서 으음 뒤집혔어 아싸 걸 C벨 미스트 미스턱 아니 이거 트럭이 아래에 뚫고있어 중간에 뚫고요 있으니깐 아싸, 걸렸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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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 까비, 아깝다. 뭐야, 튕킬 당했는데? 튕킬 당했는데? 아, 까비, 까비. 아깝다. 저, 나 밀어서 다 쓰는데. 죄송. 아니, 그래서 하얀 차가 다 밀었어. 아니, 이거 트럭이 중간에 뚫고 있으니까 거기 부딪히면 썼대, 그냥. 이 트럭 약점. 그냥 그 플랫베드 제일 끝부분을 세게 쳐보이면 그냥 차가 휘청거림. 아, 미치겄네, 이거. 마치 사람으로 표현하면 서장훈씨가 뛰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 무릎 사이를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무릎을 탁. 무릎 탁. 무릎 팍도사. 아, 뭐야, 공격이네, 이번에. 사살해야지. 나 독수리야. 독수리. 아. 저 가면, 저 베로스가 쓰는 거 있고, 탈할 때는. 아무튼. 형님, 스팀 비번 까먹었죠. 아, 까먹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어, 이 차 트랜스포린다.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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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찾으시면 돼요. 비밀 번호 찾기에서. 아, 시발이 왜 안 움직여? 어, 죽네? 아니, 당연히 죽는 탈이야. 이 암. 이제 안, 이제 안 밀어도 돼요. 림프님. 저, 3대1 됐어요. 어떡함? 3대1. 어? 나이스? 나까지 이러네. 님 팀 어디 있어요? 어, 저 뒤에 있어요. 뭐예요? 충전하고 오느라고. 충전한다고? PC방. 아, PC방. PC방. 컴퓨터 꺼지 뻔했어. 1분 남았습니다. 응. 1분? 난 2분 알래. 아, 마음껏에서는 진짜. 시마루한테 컴퓨터 하나 맞춰주고 싶다. 어서 맞춰줘요. 나 이거 수능 끝나고 맞춰달라고 부탁할 거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어, 그러면 일단, 일단 선입금 5만원. 왜? 아니, 지금. 아니, 당신은 지금 전문가한테 지금. 지금 조언을. 아, 저기. 뭐야. 아니, 조언을 지금 구하고. 아,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사주는 건데 5만원을? 예? 아니, 솔직히 지금 몇 년 동안 매니저 일하는데 월급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님이. 와, 열정 페이네. 와, 진짜. 아니, 솔직히 이것만 해도 한 10만원 넘. 아니, 진짜 20만원 넘겠다, 진짜. 어, 기고 자빠지고 있네. 지금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아니, 그. 이게 아메론다. 어! 펴가 트웨이스트? 응, 잘 있어. 어어? 어? 뭔 소리야. 방금 이상해서 드린 것 같은데? 도미야, 거기 서. 아니, 나 갈 거야. 잘 있어. 도미야. 같이 수영하자. 어, 나. 너 어디예요? 아, 저. 공사 현장이지? 어? 어. 어. 저 트럭 누구예요? 부스터 고마워. 부스터 고마워 형. 심화로인가? 아, 도미이구나. 부스터 고마워 이겼네 여기서 밀어주니 그래 고마워 됐다 안대에에에에에 됐다아 이게 안되에에에에 어? 뭐야 어? 이거 안된다고? 이게 안된다고? 이거 안 됐어? 안 됐어? 아니 뭐야 이게 형 아니야? 나이스 오 다행이다 이게 왜 안돼? 아니 이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돼야지 왜 꼭 노란 핑크 안으로 들어가래 아 노란색 있어요? 노란 핑크 들어가야 돼 아 그지같은 게임 나 하문도 아니고 하죠 나 아까 그거 현금 소송할 때도 노란 핑크 들어갔어 야 이걸 지내 와 조그만한 도넛 안에 들어가야 돼 과연 이번에 누가 들어간가 어허 아유 IPC가 트럭인가 보다 아유 망했다 이거 이겼다 이겼다 아니 아까는 아멘님이 다 밀었어 아니 친구는 잠시 후 좌에 등다 했어야죠 IPC 아니 나는 네비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아니 IPC 네? 남탓하긴 한데 님 실력이나 올리기 바라 아니 남탓이지 당연하지 왠지 알아요? 우린 남이잖아 아 나 밀지마 야야야야야 뭐해 이 성이 딩키라네 와 나오라고? 예? 아 아깜작이 많아서 엄마가 나오라는데 나오라고? 오오오 마지막이니까 뭐 이거 마지막임?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이 게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 나 nach 나 아깜작은 까 이걸 살아? 이걸 살아? 오빠! 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 esque지. 형. 저 밀접. 형. 왜? 뭘 내 또? 아 위해서 딥 말고 역. 아~~ 도미 군~~ ㅋㅋㅋㅋㅋㅋㅋㅋ 도미 군? 나 두 번 밀어가지고 40장은.. 다이밍즈야 없어 어..씨.. 얼굴 찢어질 것 같다 뭔 소리야 저것도 어..어..어..어..어.. 어..카미카제 했어 잘 있어 ㅋㅋㅋㅋㅋ 잘 있어요 어 아니야 먼저.. 잘 있어 빨라 저 불을 넣어 저거 가속이 빨름 뭐야 방금 방금 1880T님 렉걸렸대 어? 이거 내가 밀어줬는데? 고마워 아이씨 으흐흐흐흐 안돼에 아아 아메요 야 아메 야 아우 오오오오오오오 아이씨 아냐 이거 이거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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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걸러 써잇 왜이래고 아 방금 타이어 스틴 나갖고 아 어쩔 수 없었어 땡큐 렉걸러 써요 이것은 요거다 어허헉 야 안돼 어..어..어..어.. 버티 너..나이스x3 나이스x4 나이스x3 야 오오오오 세이브 나이스 어흐차 다 됐어 ㅋㅋㅋㅋㅋ 그래 이래야지 시리 저렇게 날라가야지 나이스 고마운데? 오우! 고만대 땡큐 어 잘가시게 님들 나 앞바퀴 쉬었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잘가면 아 고고고 그냥 고고 거의 다왔어 노란색으로 잘 들어가야돼 됐다아 이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나이스 이지이이이이 미트 하고 갈께요 미트? 예 뭐라고? 조용해졌다 아 널 뮤트 하다래 조용해졌다라 어떻게 저 끼우지 뭐야 생선은 왜이렇게 조용함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어 뭐야 수비네? 어 이거 내가 트럭이네? 아 잠깐만 아멜이면 좀 어려운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운전 잘하는 사람은 아멜 그 다음에 또 누구였더라? 있었는데 노약자를 존중해주세요 도움이 옛날에 잘했는데 아 진짜 심화로 맨날 오줌 싸는 아 진짜 맨날 오줌 싸지 안싸? 아니 싸야지 근데 니 몸 너무 많이 싼다는게 좀 요시금을 의심해봐야되는 미안합니다 아우 오늘 샘만 너무 오래 했네 간다아 간 응 인코스 어 나와 뚱쳐주세요 오줌 어이 시바라 뭐해? 어이 나와 간다아 뭐야 시바라 시바라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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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됐다 아 시바라 밀면 내가 밀면 어떻게해 안되지 안되지 아이고 자강도차 개쩐다 저기 안되지 안되지 돼지 왜 안되 어 님 돼지야? 상겹살 오케이 확인 도리가 형 지름길 어 아이고 어이 감사 와 개쩔어 우리 너무 잘해 어? 예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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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밀린줄 몰랐어 아니 나 앞에만 밀다보니까 저 뭐야 저 시체 뭔데 저 시체 뭔데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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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너무 쉽네 아 모두들 맛있게 드세요 뭐 뭐라고 아 내가 아니네 아 이거 누구야 저 누구야 뭐야 아 나 아니에요 나야 니운데 나 저 바지 안입고산데 아 뭐야 지가 진줄 몰라 아니 나 저 바지 아닌데 아니 가면 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감히 내 길을 막아? 독재자이네 독재자 아싸 이거 기둥 뭔데 뭐야 어 뭐뭐뭐뭐야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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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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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